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어렵다. 다들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은 최근 국가산업단지 우리가 흔히 국가산단이라고 부릅니다. 산업단지의 상황을 전하는데 그곳에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실물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산단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중소기업 사례입니다. 8월 28일자 중앙일보에 간기헌 기자가 전하는 현장 취재 사례는 현재 한국 제조업의 상황 그리고 실물경제의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왔던 중소기업 이리아는 지난 6월 25일 날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1978년도 서울 구로구에서 창업한 지 48년 만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회사는 LG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10년 넘게 납품하면서 한때는 월 1년 매출이 한 700억 정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생산량 극감에 이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이 결국은 큰 휴유증을 남겨서 생산 중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강정훈 이리아 대표는 이렇게 기자에게 털어놓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했지만 주요 발주체의 주문량이 계속 줄어서 결국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소공장이 1만 7천 곳이 모인 시와 바늘공단은 공장 10군데 가운데서 4곳이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시와공단의 가동률은 67.4%입니다. 바늘의 가동률이 64.1%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마지노선을 70% 정도를 봅니다. 가동률이 70% 정도가 깨질 때 국내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박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전국의 29개 국가산단 평균 가동률은 72.8%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지난 1월에 78.9%를 기록한 이후에 무려 6.1포인트 정도가 빠진 셈입니다. 그만큼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정적 수치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경향은 더욱더 심각한 그런 국면으로 치닫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은행 경제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화공단이라든지 남동공단에서 일어난 현장 리포트를 보는 것은 일종의 미시적인 그런 관찰입니다. 그럼 또 거시적 관찰을 보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은 대단히 보수적인 경제 전망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날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불황장기화와 방역 실패로 인해서 경기 후퇴를 공식화한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회복을 장담했던 정부도 뒤늦게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김용법 기행재정부 제1차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분기 경제 실적과 코로나 재학산에 따른 경기 반동 속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0.1%라는 당초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경제 상황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을 비춘 겁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추락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은의 전망 성장은 성장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가 2차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한은의 설명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간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계 소득 여건 및 소비 심리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고 대면 서비스 회피 그리고 해외 이왕 위축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상당 기간 동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에 기대할 바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민간 소비 위축입니다. 소득 성장이 정체 내지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과도한 세금 증세, 증세 정책, 세금 폭탄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되지 않는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쇼크가 경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쇼크라고 한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에 긍정적인 쇼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마이너스 쇼크라고 하면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긍정 쇼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한국판 뉴딜이나 긴급재난지원국 같은 형식으로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고 하는 그런 정책 노선이나 철학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실패하고 동시에 엄청난 그런 국가 부채를 떠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노동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핵파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한국은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한국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라기보다도 생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쇼크가 엄청난 마이너스 쇼크라고 하면 역발상으로 규제 핵파와 감세와 같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긍정적인 플러스 쇼크를 가해서 마이너스 쇼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정말 아쉬운 그런 시기입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좀 더 사고의 일대의 혁신이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남극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 사실,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